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대구 지역 야시장에서는 다채로운 야외 공연과 행사가 열립니다. 내일 어린이날 서문 야시장에서는 스트릿 댄스 공연과 비눗방울 체험 이벤트 등이 진행됩니다. 같은 날 칠성 야시장에서도 매직 저글링 쇼와 가수 초청 공연을 비롯해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. 또 이달 20일과 21일 이틀간은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붙어보자 가위바위보 게임 이벤트도 열립니다.